스파키미니입니다 얀님의 한 이라는 제목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후반에 점점 높아진 노래인데 제가 이거 음을 음이 기억은 나는데 이것도 은근 빠사지우 구간이 나오고 그래서 해볼게요 나중에 들으려고 했는데 좀 목 상태 괜찮은 것 같으니까 스파키미니 스파키미니 렛츠 음양을 좀 키워야겠다 내가 뭐 좀 입에 가까이 돼야겠네 목소리가 이거 독점을 어떻게 하나 야니 형님 노래는 뭐 다 어려우니까 아니다 나를 바라보는 너의 마음을 알아 숨길수록 아픈 눈빛 느낄 수 있고 술 취한 내 눈에 너의 얼굴이 흔들려 눈물로 널 보내며 가슴이 저밀어 보고픔에 힘들 때 꼭 한 번만 그리운 널 볼 수 있다면 영원히 죽는 날 그때까지도 네 모습 맘에 담아 가도록 너를 두고 살 순 없어 그렇게 남처럼 너와 내가 살 수 있니 가지마 날 두지마 너 아닌 딴 곳에 나를 두고 떠나 가지마 아 아직도 달성이 이상하다 긁히는 소리 들리고 이 정도 음양이면 되겠지 그가 온다고 그가 온다고 다시 내게 있다고 그 착각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면 하늘도 울어준 내 큰 슬픔을 조금은 참아 버틸 수 있어 아름답게 소중하게 모든 걸 걸어서 사랑한 내 하나 그댈 잊지마 날 잊지마 나 기억해 그토록 아껴 온 내 하나 사랑은 추억 속에 날 묻지마 그대여 다시 내게 와 아 여기 좀 어렵다 아 호흡이 딸렸어 너를 두고 살 순 없어 그렇게 남처럼 그렇게 남처럼 너와 내가 살 수 있니 잊지마 날 잊지마 기억해 그토록 아껴 온 내 사랑 사랑 로라만 아 와 아직은 롱튠이 홀딩이 안되네 아 마지막에 완전 망쳐버렸네 아 아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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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대박이다 롱튠에서 막힌지 롱튠 연습을 해야겠구나 음은 그럭저럭 나오는데요 롱튠에서 막힌지 어 힘들어 추억 속에 날 묻지 묵묵 묻지마 그대여 다시 다시 내게 와 아 여기가 잘 안되는구나 턱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네 턱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네 그 그 부분이 3옥타브 넘어가거든요 와 아 2옥타브 C에서 3옥타브 거기가 연습이 좀 아 안되네 다시 내 요 근래 요 근래 내가 롱튠 연습을 안했지 이틀 동안 아 거기서 많이 했네 아 미치겠다 이건 뭐 하루아침에 키울 수 있는게 아니거든 그 그대여 다시 내게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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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